오늘 차량은 울류카니발 입니다 울류카니발 이구요 요 차량은 20년도 1월 24일날 거의 한 160% 세팅값 흡기의 탄 D타입 하나 그리고 터보의 D타입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10개 라파 플러스 2 2개 그리고 어 엔진오일 첨가자 1통 그리고 탄 중통 하나 탄 배기 하나 이렇게 장착 하셨었는데 너무 좋아 가지고 오늘 또 오셔서 추가로 장착합니다 탄 포인트 2개 정도 하구요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4개 라파 플러스 2 2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스 2통 고스트 팩 10장 그리고 고스트 워셱 1통 까지 해서 어 최종 세팅값은 대략 300%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효과 많이 보셨다고 추가로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일부러 또 방문하셨구요 장착 후에 오늘 가족여행을 가신다고 하셔 가지고 나중에 전화 나 영상으로 영상으로 해서 뭐 리뷰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테스트 주행은 없이 바로 장착하고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만나요!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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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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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